어.... 추유 추유 해보자 추유 형 방송 열심히 하세요 자리 지켜주십쇼 소리 너무 커서 줄여놨어요 너무 드럽게 드럽게 커가지고 예 도망가는 아이유를 좁다 예 있는 버튼 밑에 있는 그냥 엉청내도 이래이 아이씨 아이유아이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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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대이씨 아이유 일로오세요 아이유아이유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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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하아 하아아 아이유 가 저렇게 빨랐나 으응? 하하하 알아 쫓아가는 게임은 없네 흐흐흐흐흐흐흐 어응? 하지마 하지마 흐흐흐 하지마 하지마 안 돼 요거 안 되는 게임이야 요거 안 되는 게임이야 요거 예 강태함 저번에 의리 아인걸로 강태함 그래요 예 어 하트범 아이유 괴롭히기 가보자 아이유 괴롭히기 아이유 괴롭히기 아이유 아우 지은이야 지은이 아이유 괴롭히기 게임 방법 어 드래그를 하여 아이유를 잘 조준하고 마우스를 떼면은 밧줄이 던져집니다 아아 아 실패 아이유 아 스티커소리 아 이거 아올 어우 다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 한개가 틀리네 한개가 한개가 틀리네 한개가 아이오팬는 아닌데 저게임이 좀 쉬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게임이 쉬워가지고 잡았어 아이씨 두번 남았어 잡았잖아 저정놈 잡은거지 아이씨 다시 재도전 재도전 내려올게요 오세요 잡았어 잡았어 성공 아이유 괴롭히기 아이유 괴롭히기 아이유 괴롭히기 아이유 볼탱이 아주 통통하구만 너 근데 안경을 쓰지 말아라 흰몽룡같다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죽겠어 아주 아이고 말이야 어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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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감사합니다.